부모의 성화로 온탕 앞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40초 가까이 되는 온탕이 무서웠는지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가이아라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비장하게 온탕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중견인 눈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군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그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한겨한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수도권 홈제 출마서를 주말입니다. 한겨한 대표가 수도권 홈제 출발을 발문한 이후 여러 수도권 지역들이 고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로가 유력한 후보지로 대두되었지만 종로 이외에도 홈제가 많다는 한겨한 대표의 언급의 용산, 부로 등을 거쳐 강남까지 한겨한 대표가 출마한 홈제로 고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절반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닙니다. 그런데 제1대하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절반을 홈제로 지목하고 당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사로 출마지를 물색하는 모양새라며 심지어 후보지로 고름되는 용산, 강남은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개사를 하고 수도권을 홈제로 지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시선엔 자유한국당 형태가 마치 온탕으로 비장한 걸음을 뗀 어린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4월 15일 국민의 심판대에 바로 서려면 한계안의 출맞이, 비대한국당 꼼수 등으로 주판화를 튕기는 모습보다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험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현상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는 원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합니다. 이런 수많은 석합의 증언뿐 아니라 역사가 수없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국민 앞에 국민 눈에 코미디가 아닌 다크로 비춰지는 날이 오길 그래서 번정한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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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